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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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가 맞지 여기로 여기 맞지 여기 맞지 여기 맞지 떨어지면 되지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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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박스 없어? 야이 씨X야! 야! 아 왜 나밖에 없어? We need to start off, Buster! 괜찮아 야 혁준아, 부물보내줬는데 왜 못먹냐? 아쿠공기 휩상 말아먹을 줄 알았는데 부물를 누가 먹어? 내가 왜 먹어? 내가 잡는 거 안했어? 아쿠공기 휩상에 나갈 것 같아 헌터들 모이라고 씹세들아! 뭐해 헌터 개새끼들아! 나밖에 없어 새꺄! 넓은 난식을 전투할 수 없네 나는 그것을 내가 볼 수 없을지 나는 그것을 한국의 일에 대해 우리의 잘이 다행히 넓은 것 같다 터뜨로 보이라고 했는데 터뜨를 안 확던나봐 아이씨 이 새끼들 이거 터뜨린데 병신새끼들 평소 같으면 벌써 도네로 어디가라고 지랄병 났을텐데 지들도 잘 모르니까 채팅창으로 답답하다고 툴린 툰수질만 족같이 하고있네 뒤졌으면 좋 너 예전에 머그 쌀 때 입심심하면 분유숟가락으로 커먹었다 해서 보내줬는데 그 날이 지금 야야야 이거 그거 맞지? 혁균이 여유 좀 걸려서 여유 부르는 거 맞지? 그지? 죽여 죽여 소드마스터 소드마스터 역시 책임져 너 요레야 무지 아니야 맞어 요레야 나리 어어 존나 멋있어 존나 멋있어 예전은 오 오 일어나갔다 얘가 샌까네 얌의 샌인 글귀수가 야 광물장 광물이 존나 많이 켰서 이득이에요 노웨이가 왜 재생됐어? 말도 안 돼 아냐 노웨이는? 어 넘어진다! 죽였어? 죽였어? 죽인거야? 이렇게 생겼냐? 문헌산 새끼들은 문헌하고 있지 이걸 왜 보고 앉았냐? 당연한 걸 말하지 마라 소드마스터! 소드마는 약하다 아 목소리만 하고 있어 여기 안쪽으로 내려갔어 자, 야야 머리스타일 좀 어떻게 해봐라 보기 멋같다 투스틱해보지 않았지만 훈수는 존다 블러드 트레인 야 뭐 완전 쉬지 않을까? 존나 많이 얻었는데 뭐 껍질이랑 막 이런거 얻었어요 비늘이랑 이런거 다 주웠어요 이야 어차피 이새끼들 혁준이가 타임어택 찍는 실력 아닌 이상 이안공 키읕 키읕 적당히 걸러들어 블러드 트레인 똥불이 존나났어 아 또 싸운다 이시끼들 그만 싸워요 그린로 나와봐 이건 이벤트성 원래 못 잡는거야 이무기로 어떻게 잡아 알갓 첫번째 정보를 진틴이 magnificent 그런데 그 오케이 물자를 다 써버렸다 아 불가름 불가름 그럼 뭘 해야할까 물을 보내야 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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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장 봐 몸 봐 탈로가 생겼다 탈로가 생겼다 아 해산 해봐이 새로운 무기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많이 얻었거든요 내르기 같아 바로 가자 뭘 해명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해명이 뭐 있습니까 공방 구독으로 가봅시다 장비 강아 쪽을 봐서 무기 쪽을 한번 볼게요 지금 철도가 여긴 한데 보는 거니까 지금 새로운 소재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거 마주친다 그건 안되네 아무 쪽은 있을 수도 있겠다 하이메탈 오 이거 좋아 아 근데 이거 포격수네 아니네 아 아씨 이봐 아 이거 포격순데 아 별로다 이거 런너는 나쁘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어구 좀 세트로 완성시켜라 누더기 마냥 조각조각 입고 다니네 어떤 게 나을까 방어구 세트로 완성시키고 싶은데 어떤 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쵸 어떤 게 괜찮을까요 극방어 뭐가 괜찮아 마낭용 마낭용은 이거 근데 런너용인데요 거너용이에요 빨리먹기 세트 좋은거 같다 그래서 이 게임이 중요하고죠 그쵸 내 말 맞죠 스킬 붙어있는 건 없어요 빨리 벗겨 없어 아 아 아니 거너용 방어용은 없는데 스킬이 그 거너용이라서 다 달라요 드라그라이트 세기들은 내가 지금껏 본 세기들 중에 자부심 제일 심하다 느낌까지 취한 이놈 세기들 아 맞다 무기 새로운 옷을 옮겨냈나 보자 그거못 봤다 드라마네티가 맞나보자 맞네 드라마네티 어 철통개 개로갈까 철통가 나을라나 개가 나을라나 다른 점이 뭐지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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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점 363에 예리도 저 차이하고 회식률 얘랑 다른게 뭔데 얜 데미지 넓는데 예리도가 좀 낫나? 예리도가 좀 따라지네 예리도가 좀 차이 나네 예리도 차이네요 어느게 낫나? 철조대! 옛날에 맞아요 철조대크트리가 정석트리였는데 요즘 또 모르겠어 그래도 재밌는데 나 지금 듀랑고 드립 끝없이 치는 새끼들이랑 족같은 훈수 두는 년들만 차단해도 클린하게 트위치 즐길 수 있다 이걸 이에요 하하 생각좀 합시다 철도로 가 남자는 철도 가자 지금 뭐 철도하고 끼자 철도가 가는데 겉모습도 나요 뼈보다는 장점으로 눕읍시다 아하! 즉으네 철도지! 야 씹질했다 방으로는 제가 내일 그럼 맞춰올게요 방송 끄고 제가 해올테니까 지금 방으로 맞추려고 지금 뭐 장면은 여러분들 보기 싫으니까 나중에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탐색하고 있지? 탐색하고 있지? 혁주나 점심 시켜먹을건데 뭐 먹을까 추천 좀 해줘 사랑해 이거 처음 가고 뭐 된장찌개 어때요? 된장찌개 먹고싶은데? 없pak 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 % 좀 걸리네요 처음하면 좀 어려워요 나도 처음에 PSP 처음 했을때 조작하는데 하루종일 걸렸어요 안할게요 이거 보통 지금 단계상 보면 4단계 라인이 많이 나오겠죠? 4단계 라인인데 여기로? 여름 뭐 무기도 안 좋은 거냐 말도리를 먹어야지 당황해 가보자 얘는 뭐야? 뭐해? 대단계 라인이다 계속 가봅시다 이렇게만 있어? 하수이는 없네? 몬스터는 없네? 아... 여기가 빠져나가야 돼 조심해야지 여기가 빠져나가야 돼 여기가 빠져나가야 돼 여기가 빠져나가야 돼 여구나 연락은 뭐라고 그래? 여기가 빠져나가야 돼 나루! 나왔다 새로운 데다 육사로 해야 되지? 육사로? 아이콘 아이콘 으아! 으아아! 흃! 여기를 어떠한 하수이나 얼마나? 어떤 몬스터가 나왔네 물이야? 물은 아니지 오오 비룡이다 야 방금 전에 이상한 거 나왔다! 나 안에다 잠깐만, 박쥐야? 바로 박쥐 맞죠? 용이 아니라 나댄지 좀 맞았지? 족간네 이건 언제만 족같다 이 세결은 언제만 족같아요 어? 사람이다 사람이 있네? 왜 있지 여기? 처음 보면네? 보면네 바로 가자! 예아 오 약간 어? 여기 말이 있네? 약간 인도 느낌? 중국 느낌? 그 느낌이 나네 저런 위기상황에 핑크포니테일 대가리안 아저씨가 구하러 오면 더럽게 믿음 안갈거 같은데 존나 셀거 같지 않냐? 네 누가 이기면 존댕긴 하겠지만 어? 3개 낸자? 어? 학자들 이 사람은 어떻게 온건데? 흠 흠 가자 어? 다음 마이걸 봅시다 리키 마카현금연구원 방어예 호석 호석이랑 장비시키를 추가할 수 있는 작품 한옥남아 장비를 하나 짓고 어? 있잖아 나 근데 호석 한게 가지고 있어 그거 좋은거일건데? 야다크 소울도 알몸에 노란색 피부랑 무기 안 낀 이 사람 오면 엄청 믿음직하잖아 그거랑 똑같은거지만 협죽주는 약하잖아? 아니야 강해 육사로야 되지 세련대로 나한테는 처음부터 탐색을 해서 가자! 나루야 가자! 여기 그냥 기지같아? 그냥 한개 있는 기지 나쁘지 않아? 탐색했는데 뭐 큰 몹들 나오겠지 분명히 어떤 애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잡아봅시다 몇마리 있으면은 아이템을 제대로 챙겨가고 철도 있고 그러니까 예리도 좋고 철도 장점이 있네 예리도가 쉽게 안 떨어진다 그리고 본 장점이 공격력이 높다 이건거 같은데 난 철도가 나을거 같아 철도가 좀 들어오는거 같아 철도를 하는데 파생이 안나왔어 밑으로 그냥 본게 안나나나? 다 만들어놓은거지 지금 진짜 카엔털 고양이 나루 보여주세요 카엔털 고양이 나루가 자고있어 치치야크 치치야크라는 한수인이 있다 자고 좀 덮고 하면 좋네 치치야크를 잡으러 갑시다 어어 못 떨어져? 어떻게 가는거지? 못 떨어지면 어떻게 여기가 여기가 이거야? 동반자로 누르면 어떻게 돼? 말한다 아 귀여워 아니야 아니야 가자 떨어지면 떨어지면 약간 비롱같은 애들도 있어요 다른 애들이 있네 다시 가보자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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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지마 죽어 라이지마 어디갔어 튄다 잡아야지 쟤 잡고 싶은데 아이씨 방충 뭐 방금 뭐야? 방금 뭐야? 방금 뭐 이상한거 있었죠? 바닥에서 뭐 났었는데 맞죠? 뭐지? 벌레가? 공격준이 오늘 방송키고 한척킥은 지나가던 멧돼지였습니다 나쁜새끼 뭐가 나쁜새끼 치치야크라는 한수인을 찾아 뭐지? 어? 저 분명하네 이게 뭐야? 발간이 뭐지? 어? 치다 치다 항아리조개 으아아아 개진스럽다 오 정살라이트 굿구만 다 좋아갑시다 계속 움직여봅시다 치치아크를 찾아야되거든요 캠프 설치창지로 발견해야되 어어 뼈부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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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대뼈나면 좋겠다 그거 많이 썼네 세워야되 용고 나왔지 개같은거 용고 소마고 중 중이상 중이상 아 아 씨밭 개내네 시간 허리압기 시밭 개내네 이거 못간네 여기로가신나 못가고 여기로간면 돼 떨어지고 쭉쭉 갑시다 다 돌아와야되 뭐야 다 주워 다 주워 주우면 손해나봐 무조건 쓸수있어 여긴 물이 있는데 몬스 내려봐 아니지 어 여긴 앞으로 없네 돌아갔어 이쪽 밑으로 올라갈수있는 길이 어 벌써 두근두근 벗어 못가는데 여기로 가야되네 여기로 가야되네 여기로 가야되네 여기로 대가머려 어 들어가보자 어 여긴 어디있네 다 올라가면 돼 잡 잡 치치아가 뭐 발견도 못하네 발자국도 발견도 못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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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으로 가봅시다 여기로 가? 아닌데? 저걸 어떻게 가? 바로 내가 빠졌고 바로 내가 빠졌고 여기로 가는가? 저걸 어떻게 가 어 아는데? 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텐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위로 가야되나? 위로 가야되나? 위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벌레가 있어야되나? verbal 위로 가야되나? 위로 가야되나? 쫌 servant 으gh rounded HA ㅋㅋ 야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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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아니...깨우는? 어? 아웃략 아웃략 뭐가 생긴 놈 있는데? 파오르무 파오르무 저거 어떻게 했다냐? 내려와야되는데? 얘가 파오르무야? 얘가 아까 떼는 놈인가봐 보스가 있는거 같은데? 성공안한다 얘는 라피노스 얘가 파오르무야 큰 놈 있을건데? 야 어허 여기 싸움이 되게 좋겠다 여기 봐 물고기같은데 회복벌레 다있어 이거 뒤로 올라가볼까? 저거 보스 몸인가 봐 쟤가 봐야겠다 가자 가자 어? 저거 뭐있다 쎄 보이는데? 아무리와서 4성인데 3성은 절대 아니야 맞지? 맞지? 저게 나 공개 쓸거 같은 느낌인데 소리부터 날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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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빠른 일을 못 잡거든 난다거든 공중패턴 없는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난리는데 야 빅룡이다 빅룡 어 얼린다 얼린다 빅룡이다 빅룡 어어어 어어 구도 강암을 해야해 으아 으아 어어 아 안 들어 어어 빅룡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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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tal 무슨 소리야? 굴러야 되냐? 어떻게 하냐? 야 이거 맞추기 너무 힘들다 아아 야 뭔데? 뭔데 데뷔지 먹었어 설마 얼린가 데뷔지 먹었어? 너무 힘들다 데뷔지 한 번인가 보네 너무 세인데 터뜨려간다 무슨 말 4점 아닌거 같은데 너무 센거 같은데? 와 데뷔지 마 무슨 이 새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있는거 다른거 아니야? 길이 복잡해가지고 여기 숲보다 더 복잡해 저거 너무 사기야 저거 너무 지하나가지고 안 넘어지지 모르겠어 일락 많이 없어 일락 가져갔어야 돼 아아 데미지마 너 안넘어진 데미지마봐 미쳤어 이 새끼 여기다 수빈상 적으라고 주의 맨디 씹어봐 ok 단점이 없을거 마지막꺼만 어게 에룸한테 양몰만 하고 이끌거같아 옆에서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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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야 너무 세인데 쟤 오브쎈데 어떡하지? 뭐 내밀자 저래! 피가 그러니까 무조.. 이거 지금 풀비 계속 유지해야돼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? 못잡는거 아니야 지금 구덩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레이트 해놓은게 없어? 조합하면 되나? 그레이트 이기 있어야돼 영양제 영양제가 없어 영양제가 씁쓸 수출이 없어 안되네 이기있나? 안쓰 안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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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퀘스트 아니죠? 퀘스트 아니죠? 탐색 아니야? 다 갑니다. 자부식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체력 많이 늘려가지고 퀘스트. 쟤 4성이야. 절대 3성은 아니고 4성 아니면 5성인데. 5성 같기도 해. 재미지가 말이 안 돼. 펜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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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해. 볼oy. 형님. 정리해. 정리해. 1개치 있어가지고. 빨리 1개치. 이러네. 아 시가치다 얼음 넣으면 조심하네 여그 안 넣어 1루 위내야 돼 내려놨냐고 근데 내려놨지 않는데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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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꼬리 좀 꼬리 배라 어 어 왜 얼음 안쓰지? 아아! 시인새끼 데뷔질바 얼 꺼졌다 야 저거 미친놈이야 저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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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!!! 어우 씨발 진짜 진짜 모르라 도피할 수 없잖아 건들어 미친놈이야 이 새끼 사상 아니야 꼴 하지마죠 어우 어우 지새끼 쳤어도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이제 네 예 네 예 예 예 누 어디로 간다고? 떨어야만 안 돼 개스케 떨어야만 안 돼! 어디가 이씨! 널 떠나지 마! 날 떠나지 마! 날 떠나지 마! 너만 먹지 말고 그치! 아우 왜 이리로 가! 오케이잉 이제 공부 깍게 되면 무조건 피해야돼요! 알야돼 오케에에에에에에에 어 간다! 아니 체력 많아! 호불했다 호불했다 야 지금 불쌍하면 안 돼 미친놈이야 흥불하면 그.. 그 새끼랑 비교도 안 돼 미친놈이야 저거 그러면 안 돼 지금 미친놈이야 저거 미친놈이야 저거 지금놈이야 오우 저거 안 돼 방끼리 없게 달라 사물이 2달라 진짜 어엏 웃음 슬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은라 존망을 알맞게 됐어 어 미친두말에 저걸 어떻게 해 때려라 좀 이 개새끼야 따로 때려 따로 때려 되는거야 우와 와 씨X 겁나 재밌다 하하하하하하 어허 어허 쎈지 쎈거고 유실물 죽고 따라갑시다 유실물 아까 여기 있었던거 같은데 아 유실물 유실물 아까 있었는데 맞지 유실물 여기 어디있었는데 맞지 여기인가 여기 있다 유실물이네 하하 씨X 하하하하 이 씨X 진짜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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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씨발 뭐? 말이 안되잖아 떠나는건 아 아 다 잡았는데 아 다 잡았는데 아 쟤는 몇성 하수인이네요 아 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쟤는 몇성이에요? 할만한데 자세히는 것 같은데? 이 새끼 목표도 아닌 것도 카페다 도망친거냐? 5성은 아닌 것 같은데? 너무 쉽게 쓰러나 몸축이 너무 약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잘해줬잖아! 돌아와! 이 새끼야 돌아와! 3성은 절대 아니고 죽어도 3성은 아니고 4성은 5성인데 모르겠어 걔보다 어려웠어 걔 아까 공룡 만왕용 걔보다 두배 어려운 것 같아 집중 한 두세배 더 했어요 근데 시발 기라기도 모르겠네 걔같은거 헤어~~ 재잡아 갑시다 재잡아 갑시다 한 개도 모르겠다 이거 5로 가야되는거지 그럼 1로 가야되잖아 쟤는 쉽겠지? 저 있네 저건데? 저거 어떻게 떨어뜨리냐? 쟤 새끼데? 쟤 새끼를 어떻게 떨어뜨리냐? 쟤 새끼 광하라는 걸 알고 있는데? 지금 나한테 독수리 잡으라는 거랑 마찬가지 지금 인간은 공혁준한테 밖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잡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? 얘네들 때리면 오지 않을까? 아가 나면 날뻔는데 어떻게 떨어뜨리냐? 얘가 날뻔었구나 자아 얘 착한애네 앉아가도 돼 가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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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줄래? 아니 씨발 치치아크는 씨발 뒤졌나봐 어디서 치치아크는 모이지도 않아 치치아크는 아니잖아 치치아크 자주 가자 에이 개같은 씨발 대경된 금물조련학과에서 배워왔어야지 의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셈 ㄹ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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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혁준하 금방 잡을뻔 않는기에나 네이브에 장비 붙여서 검색해봐 개간주다 아 왜? 야 왜? 얘네들 여기 뭐 남편 붙이는 것 같은데요? 이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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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로브! 파워로브 떠났어 나루야! 1대에 만짝도면 이길 수 있냐? 3, 5, 5, 5 나루 이겼다 혁준아 몬원 멀티플레이 계획도 있냐? 이승 미리 알려줘 군방 사수하게 아 쌈림이랑 할거리다 오늘 어이 씨발 이 새끼 그만 때려 아니 이 새끼 다 이 새끼 공은 모르겠는데 존나 센거 이 새끼 존나 쎄 아니 빠른 놈 못 잡겠어 무거운 놈이야 빠른 놈은 진짜 힘들어 내가 특성인가 말해 빠른 놈 못 잡겠어 어디 있을까 이 새끼가 사모사 아니야 필요 없어 사모사 안 가본 데로 가본 건 없네 안 가본 데로 가본 건 없네 그럼 이쪽 라인을 내가 지금 어디있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 라인 타가지고 절로 가봅시다 사모사 사모사야 너 여기 이끼리 한거니 어떤 건 없네 안된다 이럴로 아까 못 갔지 야이 지옥이야 여기 무할르트야 지옥인가봐 갈 수가 없어 씨발 거 이거 여기로 가고 싶은데 여기로 가면 돼 이따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면 여기로 여기로구나 여기로 가서 여기로 여기로 가서 위쪽으로 여기로 왔다 가면 되겠지 여기로 쭉 가면 나오자 오케이 여기 발견했고 다 발견합시다 다 발견하고 스타트합시다 해파리야 여긴 바다야 이 새끼들 왜 있어 해파리가 수명가스 우리 가자 그 정기 피카츄 친구가 봐 나로 잔다 헤헤헤 가자 이쪽에서 이쪽에서 다 올라가 어 어 발견했다 이 씨바새끼 발견했다 다음꺼 발견 이거 저 뒤에 있다 개새끼 발견했다 개새끼 힘들었다 다음꺼 발견해 여기야? 오케이 어 쿨인데 졸맹이 있네 졸맹이 짱돌이 열맨인데 짱돌이 열매하고 졸맹이네 일로 가보자 안절로 더 없어? 저기 오케이 오케이 일로 가볼까? 혁준아 2015년에 너 따라 트위치 왔는데 어느새 내가 군대를 가게 된다 요즘에 식욕도 없다 오늘 머리 다 밀고 왔다 공익특전사로서 현역에게 위로해 말 좀 해줘라 비불쌈풍 여다 여다 현 열심히 왔다 오십시오 예 저 그래도 공익이지만 예 저 그래도 공익이지만 갔다 하러 왔잖아 면체는 아니잖아 예 절 욕하지 마시고 안 가는 사람은 욕하지 아 발자국 다 한 거 어딨어 여긴 안 없을 것 같은데 돌멩이 돌멩이 아 돌멩이 표시해지 말라고 새끼야 돌멩이 그만 표시해 새끼야 아 씨발 어딨어 어 두 개나 나갔다 차지 말아 개 이 새끼야 야 진짜 없다 씨발 맵이 진짜 개조시다 이거 내가 돈 맥주기 최악이다 이거 한 개도 모르겠다 지금 근데 이러면 엄청나겠지 지금 아니 모르겠는데 그만 가 아 저 서정 못하나? 왜 잡았어? 아 이쪽으로 저 뭐야? 아 아 어 위에 뭐 있다 가보자 몸 몸 그 그냥 뭣 어떻게 이만큼 돌아다녔서 한 번쯤 만나지 않을까 보통 씨발 아니 이만큼 돌아다녔서 만나지 않나 반짝옥인가? 반짝옥인가? 다 채집해서 개같은거 안나오게 다 채집해 아 씨발 어딘지 모르겠어 이거 2번 맵이라고 저 밑쪽으로 가보라고 하는건데 5번이고 저 밑쪽이 밑쪽이구요 이거냐? 진짜 멋있다 씨발 진짜 너무 멋있다 어? 3번? 3번을 밑쪽인가? 이거로 밑쪽이 이거로 밑쪽이 이거로 밑쪽이 이래? 아 여기다 아아 ㅈㄹ 뻔했네 압박 아닌가봐 엄마랑 버텨버텨거린다 난 쟤 큰 누스 그런 애 줄 아냐? 아 이거 내가 활용해라 그래 어? 나 틀보인다 아 깜짝이 3성아 2성아 2성아 3점 3점 아 미래 바꿔야 돼 나를 좀 막고있어 나를 좀 막고있어 나를 좀 막고있어 낙스도 삼성 삼성 찌끄네기 새끼구만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사는거 싫어 이 새끼가 사는거 싫어 그것도 아니야 아이씨 그냥 터지겠다 이 새끼가 아아 네네 자 네네 아 아 아 쨔쨔 픽! 쨔쨔 픽! 어우 쨔쨔 비싸다 쨔쨔 쨔쨔갖 불발레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으악 쨔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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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색 존나 빨라요